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줄, 셋, WAIT FOR US 안녕하세요 세러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 막내 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 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 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러데이 주연입니다 오 입이 얼어버렸네요 하늘길 페스타의 세러데이가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늘길 페스타보러 많이 모여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무대도 즐겁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좀 즐기고 계신가요? 네 여러분 추우지, 추우시지 않으세요? 저희 좀 추우니까 좋아요 여러분 춥지만 저희가 다음 무대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음 무대도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 그러면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음 무대도 즐기러 가보실까요?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보여드릴 무대는요 저희 세러데이의 두 번째 앨범 타이틀곡 와이파이 라는 노래입니다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에 여러분들이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 댄스가 있는데 혹시 따라해주실 수 있나요? 네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빠르게 배워볼게요 네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다 보입니다 들어주세요 지금 다 보이는데 보이는데 안 들어주세요 잠깐요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잘한다 이거 하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? 네 저희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? 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시작 와이파이 잘한다 잘한다 좋아요 입장화도 이렇게 꼭 따라해주실 수 있나요? 네? 소리가 작아요 지금 이게 인이어 때문인가? 안 들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와도 따라해주실 수 있나요? 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꼭 와이파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 꼬꼬 얘네들은 더 겨우 시원하게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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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